당황하고 있는 그게 역력한데 말이죠. 알스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박현빈으로 그렇지. 아 그거는 어려운 그런 식으로. 네 좀 불안합니다마는. 아 불안해요. 제발 박현빈. 아 떨려요. 떨리죠. 떨립니다. 새가슴 어쩌면 좋아요. 간이 콩을 많아졌어요. 순심이. 자 그거 그거. 이거 그거. 이거 이거 나 참. 지금 안을 까는 건지 알을 맞추는 건지. 그렇습니다 맞추기 급한. 네. 참 박현빈 오늘 망신살이에요. 네 또 멋진 술을 보여줬느냐. 그렇죠 나르샤 오늘 뭐. 이왕 이렇게 유리할 때. 안하던 답법도 보여줄 겁니다. 나르샤 앞으로. 남자가 또 아 그리고 저를 또 어떻게 하라고. 왜 나를 주다봐요. 그게 또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 아이고 나 참 못 봐주겠네요. 저 화상 아유. 그냥 참고 해야지. 네. 자 나르샤. 그렇습니다. 어 그거로. 어 네. 어 저게 그 어렵다는 당구 타법. 네 당구 타법입니다. 네. 그거리에 이루어 이제 걸쳐서. 저거 어려운데 말이죠. 저거 저겁니다. 네 알간디 되고 네. 어. 어. 아 네. 어 빅자리. 네. 그렇습니다. 시도는 좋았어요. 네 시도가 좋았습니다.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높여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자리를 좀 옮겨서 편한 상태로. 박현미 옆으로. 네 자리도 좀 옮겨서. 네. 나르샤 쪽으로 갈수 말이죠. 그쪽에 있는. 가세요. 네 그거를 좀 공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또 그 꾸미럭되기 싫어가지고. 그게 움직이고 뭐 싫어. 그 행사 여기서 끊어 다니면서. 옮겨서 까봐요. 그러면은 각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게 어렵잖아. 그래 해봐 그러면. 손이 떨려 부들부들부들 이렇게. 아유. 때. 때. 때가 뭐라. 그러니까 최사부님 말씀 들으라니까. 원래 순심하고 영심이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이제 고작 두 알 남았네요. 자 두 알입니다. 네. 이것도 그냥 끝내버리겠다. 응. 이번에는 왼손 타법으로. 어 그렇습니다. 왼손 타법으로. 여유죠. 뭐 저거 설사 실수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남은 알은 여섯 달.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농락당하는 분위기일 거예요. 박경기 앤 프로. 네.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뭡니까? 비욕 치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꽤. 상관없다. 그러나 이제 부자 몸조심 있어요. 추석특집. 네. 알까기 제왕전 청춘 알까기 제왕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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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부 부기. 네. 네. 박경기 프로. 네. 왜 왜 그럽니까. 네. 막막한가요. 네.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불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1타 4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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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꿈이 기억나요. 꿈은 양우지네요. 꿈은 양우지입니다. 꿈은 가장 큽니다. 네. 장기 알까기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타 4다. 꿈을 노려보겠다. 힘이 부족해요. 또 알 맞추기. 네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자. 어. 나르셔. 늘. 아. 고거로. 안 돼. 네. 안 돼. 안 돼 안 돼. 끝이 막니다. 안 돼 안 돼. 끝이 막니다. 어. 오케이. 힘이 넘쳤어요. 저. 지금. 내 손님 실수에 저렇게 즐거워하나요. 참. 모냥 빠지네요. 저렇게 좋아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 네. 저것도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자세가. 네. 1타 3득. 아니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한번 해봐요.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지. 우리가 눈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르르 떨어지는지 지한이 떨어지는지 한번 보자고. 아. 자꾸 신경 건드리지 말고. 아유. 해설하면서 이렇게 짜증나게 놓쳐보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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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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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역시 힘이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빠치기에 급급한. 네. 좀 시원하게. 날렸으면 좋겠는데. 네. 훅스윙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끝까지 수윙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르샤도 사실 너무나 앞서고 있어가지고 지금 방심하는 사이에. 여기서도 다시 침착하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완전. 그러면 니네들도 얘기 안 하고 나도 말을 안 하면. 이게 방송 사고지. 네. 이 선에 있는. 네. 그거 좋습니다. 그거로 공격하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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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네. 자. 사과롭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기 알을. 자기 알을 두 알이나. 네. 이타 이실. 그렇습니다. 쌍끽이 나왔어요. 쌍끽. 그 드물다른 쌍끽. 와 이건 처음 봤네요. 여태까지 알까기처럼. 꽥은 뭐 많이 나옵니다마는. 네. 쌍끽이 나오다니. 네. 네. 오. 일타 이득도 하고. 쌍끽도 하고. 나르샤 하면. 다 보여줍니다. 네. 네. 과연 나르샤. 와. 아무것도 한것도 없는 박현빈이. 이제 거의 추격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게. 알까기게 이변이 나오나요. 네. 자. 힘으로 뒀습니다. 박현빈 프로.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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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원아. 그러나 저것도. 놀기의 답법인데. 자기가 불기한데. 저건 불기할 때는 저거는. 안 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좀 맞추는 것도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투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 몰라요. 2대1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대1. 자. 2개. 어. 저거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네. 저거 뭡니까. 참. 사람 정신 사납게 하네요. 우와. 나. 이 착시현상 유도하는 건데. 초딩 같네요. 초딩. 그렇습니다. 네. 박초딩. 안 좋은 매너지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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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동점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 와. 아. 아. 좋아가지고 지금. 입이 찢어집니다. 지금. 이거. 귀에 걸렸어요. 너무 좋아. 난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 야. 이런 경우가 있나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네. 힘 하나도 안 드리고. 네. 아. 박현빈치 일단 10초 남았습니다. 네. 하나. 둘. 과일 어떻게 할지. 셋. 넷. 끝내기 보다는 천천히. 끝내기 보다는 천천히. 네. 네. 여덟. 아홉. 아홉. 네. 과용이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남녀 성대결에서. 월두간 기량 차이로. 네. 나르시아 7단이. 박현빈 7단을. 네.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승리한 나르시아 7단에게 협찬 알바구니 알목걸이와 함께 그렇습니다. 공손히 악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큰절을 하면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공손히 하거라 공손히 많이 받으세요 굴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게 알까기 하나 하렴 아리다 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멋진 대국 블러진트 프로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번째 double